거침없이 아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통령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 쏙 빠졌는데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모습이 국민들과 정치권에 어떻게 비춰질까 정보적인 판단을 안 했을까 아니면 그 판단을 하고 한동훈 대표랑 한동훈 대표 개의 분들만 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건의 내막을 좀 들어보면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대통령한테 모 중진 의원이 전화해서 만나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와 저녁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세뇌분이 모여서 저녁 드신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대통령과의 일정과 면담과 대화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인데 그냥 대통령의 즉흥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남 자체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것이 바로 언론사에 유출이 돼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건 더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취재했더니 국민의힘 주변에선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술자리다. 의미부여하지 마라. 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잔 한 거다. 거기에 자꾸 친한 게 친윤 게 이렇게 갈라치게 하지 마라 기자들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위험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아침까지도 한동훈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종혁 비대위원이 이 자리에서 아침에 시선집중 인터뷰하고 돌아가서 최고위원회 회의하는데 뭐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대표가 뭐요?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오늘 기사 나온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일보 안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장 소장님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누가 흘렸냐. 누가 흘렸냐. 누가 흘렸냐와 흘린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흘린 사람의 누군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와이모 씨? 네? 와이모 씨? 그렇잖아요. 그분밖에 더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친하다. 내가 대통령하고 이 정도 인정받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기사 쓴 기자가 조선일보 말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좀 방침을 정했다는 것 같아요. 이걸로 오버하지 말자. 오버할 필요 없다. 그냥 단순 술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한동운만 빼고 했다. 유난한 갈등 6차 라운드 열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한 대표 대통령실에서 싫어하는 건 몰랐어요. 그거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쩌면 대통령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한 대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세평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전해지는 얘기를 종합하면 옮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 제 욕은 안 한대요. 장 소장님 욕은 못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상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와이모 의원이 흘렸다라는 설도 있고 장 기자님 확인하셨으면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흘렸다. 왜요? 왜? 그랬더니 최근에 여야 의정원 대화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언론 보도 기사 나간 게 대통령하고 이제 좀 신뢰관계가 회복했다. 누구랑요? 한동훈 당대표랑.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가 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갖고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림없다 이러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모든 경우에서가 다 문제네요. 보니까. 그냥 술 먹자고 불렀어도 문제고요. 지금 이 의료 붕괴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아까도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뢰 증원 문제 가지고 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전 국민이 싸움터에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부모, 재수생 부모 또 갈라져서 또 싸우고 있고 지금 당장 오늘 수시 원서 쓰는 날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술 먹자고 그냥 단순히 불러 술 먹자고 했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인유한 최고위원 등에게 이러한 의료 갈등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같이 논의했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다. 그러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 갔는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K모 최고위원은 안 갔다. 그리고 또 다른 K모는. 이런 얘기해요. 다 나왔는데. 얘기할까? 인유한. 벌초. 그러니까 인유한하고 윤상현. 이렇게는 확인이 되고 김민전 최고 안 갔다는 거고 김재현 최고. 받았는데 안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벌초 갔다는 거고요. 김재현 최고는. 이런 등등으로 보면 이 중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술을 참 잘하신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정말 술 먹자고 친분이 있는 몇 명 불러가지고 이 시국에. 왜냐하면 누구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하는 거가 이런 거 자체가 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닙니까? 이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여러 가지 어떤 막중한 일이 있는 막대한 일이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술 먹자고 불렀어도 문제고. 술 먹자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 거꾸로 메시지를 위해서 불렀어도 문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대표를 쏙 빼고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고 그걸 또 흘리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문제고요. 다 적절하지가 않아요. 현명하지도 못했고 적절하지도 못했다. 아니 그리고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지난주에 문자 파문 때문에 얼마나. 그럼 대통령이 불러서 질책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응급실 하이패스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응급실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그게 불가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헌법에 우리는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인유한 의원의 문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돈 없고 빼고 있고 힘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탁금지법도 만들고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지 말자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싸운 역사인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허무는 것이 과연 마땅한 거냐. 제가 흥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흥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제 그 자리는 사실 어떤 해프닝이고. 그런데 왜 그 자리가 부적절했다고 아까도 두 분도 말씀하시고 그러냐 하면. 지금 여야정협의체는 거의 지금 꾸려진 건가요? 아니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랑 통화했는데요. 아니 지금 의료대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의료계가 안 나온다는데 여야정이 모여서 뭘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여야정끼리 그러니까 그게 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의료계는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원이 입장 다르죠.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입장 다르죠. 그다음에 의대생 입장 다르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전공의들이잖아요. 전공의들이 어쨌든 80시간씩 일하면서 이걸 견뎌온 수술 여러 가지 잔물을 다 견뎌온 이런 건데 이분들이 지금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진 거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거나 다른 다 뺀다 하더라도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대통령실 논의하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갤럽 조사 어떻게 지지율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지지하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대별로 나눠보면 진짜 참혹한 지지율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0%다. 0% 지지하는 사람 없다. 이거 더 이상은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다. 이런 게 판명이 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두 분 잘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 바로 그 수시. 의대 수시 뽑기 시작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논의가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많이 봐왔고요. 그런데 당 말입니다. 여당. 엊그제 김재원 최고의 말에 따르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내부에서 의대 문제나 한동훈 대표가 툭 던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논이 없다는 얘기를 어디 나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듣잖아요. 대통령실 돌아가는 얘기를 막 들어보면 이것도 소문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 의대 갈등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의료 붕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수습책을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대통령께서 좀 격노하시면서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다. 그러한 얘기를 좀 대통령실 분위기다라는 것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모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에 건의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요. 그 여당 내에서라도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저 상태니까 또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걱정은 이렇게 태산 같은데 정부는 저렇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발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 방송 나와서 하는 건 당 차원에서도 아무런 어떤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대 문제 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너무 완고하고 강고하다고. 당 차원 나름대로 대책은 마련하는 건 아닌가요? 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공개 회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농담도 하고 40분 동안 독대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어땠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초를 치고 브레이크를 거는 회담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 당은 그거 안 합니다. 라거나 우리 당은 그 입장 아니에요. 우리는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대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꺾어버리면 한 대표가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표가 당을 장악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권 안에서는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결심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괴담, 선전선동, 계엄령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괴담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좀 평실하면 이런 정치 뉴스를 가지고 그냥 쳐다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쳐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급박한 일들 이 상태에서 여당 자체가 저렇게 안 움직이는데 야당이 저기서 무슨 대안을 내놓기는 더욱 어불성설이고요. 이게 이 정도면 정부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이거가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까?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글쎄요. 이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 치유될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악화될 문제라서요. 그러니까 안창호 씨 같은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 정도까지는 받을 수 없다 해서 캠프에서도 안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방통위원장에 그다음에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보면 저분은 좀 어려운데 왜 그런 거냐. 정치권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보수 기독교의 지지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 정도가 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이 완전한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 열 가운데 둘 정도만 지지하면 되는 정도만 가지고 그냥 가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갤럽이 하여튼 여론조사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쫓아낼 결심, 주체 거기 좀 약간 더 들어가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서요. 장선영님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떤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다리 안 나오고.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답답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정도 되면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선영 소장님이 잘 설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꽁짱 못하면서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단기적인 목표는 민주당의 표현대로 반바지를 입고서라도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겠다. 중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배지를 달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그 힘을 갖고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러한 스케줄을 갖고 있거든요. 당대표직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기적인 목표가 저렇게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면 그 중기적과 장기적이 다 엉키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당대표로서 버티면 본인 공천은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당선될 만한 곳에 본인 스스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재보선은 없고 내년 4월 재보선에 또 국회의원 자리는 있기가 어려울 거다. 대법까지 나오기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는 거죠. 국민의힘도 당원당규를 좀 개정을 해서 또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임기를 좀 예외조항을 둬서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휘하는 걸로 그런 생각과 판단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라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야 내년 하반기 넘어가서 장선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많은 산적한 과제가 꼼짝도 안 하고 시간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면 과연 대표라는 어떤 위치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 거죠. 한동훈 대표 생각은 이런 내가 잘못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책임 아닌가? 대통령 때문에 지금 보수파가 지지율이 폭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나라도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나라도 버티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티면 기회가 온다. 내 말이 맞았잖아.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변해가지고 국정운영을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고 그러면 한동훈이라도 어떻게 지켜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모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지난 총선 과정 중에 후회하는 게 뺏지 안다는 거. 출마 안 하는 걸 가장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원외에 있는 것. 중기적인 목표로 뺏지다는데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 같다. 그거는 판이 열려야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군수 이런 데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당대표도 하여튼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 걸고 당대표 됐고 할 거다. 그리고 일체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간 많은 지지를 하지 마십시오. 많은 지지율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읽어야 됩니다. 압도적 지지율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당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장서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계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봐 나는 다 반대했잖아. 그때 위험하다 그랬잖아. 난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있을 때 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망가져 가면 그런데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다 버텨야 한다. 버티자. 버텨. 6개월만 버텨야 의료대란도 해결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심각해 보여서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여당의 흔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맞습니다. 김건휘 여사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장기자는. 저는 좀 참당하던데요.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물론 다음 주 임기 끝나긴 합니다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위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현직 검찰총장이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처음 제기가 됐고 검찰이 야당 수사하듯이 했으면 아마 작년에 끝났을 수사일걸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봐주게 한 거고 끝내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래도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검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양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은 그러면 안 돼요.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그것을 수사에서 조사에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사법적인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검사,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검찰총장의 발언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검사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정말 도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너무 심각해서 국민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아기들이 지금 의식불명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그토록 강조해서 인구 무슨 기획부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는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눠온 아기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정말 이게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장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제일 잘. 늘 취재를 열심히 하시고 뉴스토마토에서 그런 캡쳐본을 확보하지 않고 저런 기사를 썼다면 뉴스토마토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보도될 시점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 같고 추석 전에는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까? 캡쳐본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추석 전에요. 이번 주네요.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거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전화 통화하면 다 확인해줘요. 뭐를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 알음알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공중에 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저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누가요? 그런데 개혁신당 입장은 약간 미묘한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스탠스는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개혁신당의 스탠스 약간 몰라서. 조금 애매하죠. 애매해서요. 왜 그런가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뭐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대체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돼서 자칫 잘못해서 보수파가 김건희 여사 공청 개입. 확정적인 범죄 행위로 드러나서 보수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그 단초를 이준석 대표 당신이 좀 확인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주춤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왜 이게 어색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할 때의 스탠스보다는 굉장히 주춤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주춤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고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